결혼생활은 15년인데 외도는 16년인 경우도 있었어요. 살기가 안 되는 것 뿐이지 하고 싶은 욕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약을 먹으면서까지 그런 관계를 갖겠습니까? 더 남성성을 세워줄 수 있는 여성을 찾거나 이런 형태로 바람이 외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성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내가 속나무같이 누워만 있다. 관계를 막 하는 중에 불륜 외도 이쪽으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이런 거 있을까요? 대표님 맞춰보세요. 생각보다 쉬워요. 모텔? 불륜하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들어가고 나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뭐라 그러냐. 상담했던 것 중에 진짜 이건 진짜 생각하지도 못하겠다 그런 장소 있나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 큰 굉장히 큰 둘째 애가 애가 아닐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 및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 한재원 대표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류의 상담을 하시는지? 부부 문제 속에서 병리적인 부분을 좀 잘 잡아내서 그분들의 아픈 부분을 소화시켜 드리고 해소시켜 드리면서 부부 관계를 풀어드리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성중독, 관계중독, 중독에 관련된 문제들, 트라우마 문제 이런 문제들을 풀고 있는 심리 상담가입니다. 상담하시는 비율 중에 제일 높은 게 어떤 거예요? 부부 상담하고 커플 상담이요. 예비 부부하고 부부분들이 가장 많이 오십니다. 부부들이 어떤 문제로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외도, 불륜 비율이 한 6, 70% 이상이고요. 성격 차이가 20%, 30% 시부모 언니, 처가 댁, 장서 갈등 이 문제로 한 10% 정도 비율로 오시는 것 같아요. 예비 부부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비인데 예비인데도 불륜의 문제로 오세요. 결혼식을 잡았는데 1년 정도 남았다.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외도를 했다. 보통 비율이 남자친구가 바람피우는 경우가 더 많고요. 예비 신부 보다는 예비 신랑이 더 많은데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예비 신부님이 외도를 하면 예비 신랑 분은 깨끗하게 포기를 하는데 예비 신부님들은 예비 신랑이 외도를 하시면 그거를 놓지를 못하고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이걸 고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사무실인가요? 네, 여기 사무실이에요. 누구신가요? 저를 빙자한 AI 예비 신부님들은 포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포기를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고 부모님한테 너무 송구스럽고 결혼식까지 다 준비를 했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예비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느낌이 상대가 외도를 냈을 때 더 격해지거든요. 내가 몰랐던 감정까지 솟아오른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던 거랑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위기감하고 겹쳐지면서 감정이 더 확장되는 거죠. 보통 연령대가 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 초반. 그러니까 4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 다음 비율이 30대 후반. 그 다음에 50대. 아까 외도나 불륜 이런 걸로 많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충격적인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웬만한 건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은 15년인데 외도는 16년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도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고 결혼하고도 그 여자랑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외도를 해오신 거죠. 네.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주 쉬운 거는 핸드폰을 갑자기 잠근다. 비번이 생긴다. 핸드폰엔 비번이 안 생겨요. 근데 카톡에 생겨요. 카톡에 이유 없이 비번이 생기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이상한 영상이 오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내가 잠가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바람을 의심해 볼 만하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돈 문제. 빚 내갖고 투자할 때 이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런 경우를 빼놓고는 바람이고요. 갑자기 살이 빠진다든지 아파서 말고 운동해서 갑자기 급하게 살을 빼는데 특히 남자분들. 그거는 바람의 징후거든요. 과학수사대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살을 빼는 거는 뭔가 외도를 하기 위한 준비다. 다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급하게 이렇게 살을 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안 뿌리던 향수나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여성 같은 경우는 속옷이 달라져요. 깔맞춤을 한다든지 보여줄 곳이 없으면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갈 때 항상 속옷을 깔맞춤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기 시작하고 여성들도 빚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투자하기 위해서 늘어납니다. 그 남자한테 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없던 빚이 생기거나 카드가 생기거나. 외도의 증오가 엄청 다양하네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딱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시면 돼요. 나 이젠 좀 혼자 있고 싶어. 이 얘기하면 아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유 없는 이혼 요구. 내가 생각해봤는데 불행해. 이혼해줘. 상대방한테 규칙 사유를 떠넘기는 거네요. 그렇죠. 넌 안 그래? 라고 동의를 구한다든지. 밑에 끝도 없이 이혼을 요구하면 또 다른 이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혼 요구 때문에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저희 아내가 이혼 요구를 해요. 라고 전화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몇 가지를 들어보고. 외도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힘들게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자라면 돌아올까요? 3개월 있다 다시 전화 오세요. 외도였어요. 선생님. 선생님 말이 맞아요. 한 3개월 있으면 눈치 채시더라고요.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만원 3만건 가까이 해봤어요. 2, 3만건. 그 정도 하셨으면 상담 내용만 딱 들어도 이거는 바람이겠구나. 외도겠구나. 그럼요. 기가 막히게 알죠. 이게 언제 시작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집을 나가려면 외도. 불륜을 시작한 1년 차에서 깊어지고 한 3년 차에 깊어지고 5년 차에는 거의 헤어지기 힘들어지거든요. 1년 정도 됐을 때쯤에 굉장히 뜨거워져서 그들도 연애하고 비슷합니다. 지들을 따내는. 그래서 그때 많이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이혼하자고 한다거나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죠. 조강지처나 조강지부를 버리는 일을 하고 외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나쁜 게 아이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아이를 내팽개치고 이렇게 나가는 걸까요? 어떤 생각이라니요? 문외죠.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있는 인간들이 자기 자식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애들이 볼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훨씬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릴수록. 더 필요한 사람이 더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인을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갈 때는 그게 문외가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죠. 바람이랑 외도, 불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한 40, 50대쯤 되면 남자든 여자든 체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 제가 오해하고 계시네요. 30대라서 자신하시나 본데? 40, 50대라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욕이 감퇴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능적인 거는 떨어질 수 있어요. 뭐 발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성감이 떨어지거나 내가 성욕을 자제할 수 있다거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으세요. 생각은 하는 거예요. 발기가 잘 안 되면 발기가 안 되는 것뿐이지 하고 싶은 욕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약을 먹으면서까지 그런 관계를 갖겠습니까? 욕구가 없으면 그 약을 먹고 싶지 않겠죠? 우리가 목말라야 물 마시잖아요. 그리고 40, 50대가 되면 육체적인 것 때문에 바람을 피는 케이스가 남자분들은 훨씬 많고요. 여성분들은 정서적인 부분이 좀 더 큰데 그런데 남자들은 육체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정서적인 사랑을 하고 여성들은 정서적인 사랑을 위해 육체적인 사랑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40, 50대가 되면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 와요. 내 청년 시기가 끝나서 젊음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없다라는 어떤 쇠퇴의 느낌에서 흔들려요. 내가 과연 남성성을 더 지킬 수 있을까? 여성성을 더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은 생깁니다. 그 불안감이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바람을 더 이끄는 거예요.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집에 있는 아내나 남편보다 외부적인 요건에서 내가 충족받을 때, 인정받을 때 만족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아내는 남편한테 왜 잘 안 되냐면 나를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아내분들은 특히 남편이 얼마나 시시한지 40, 50대 되면 알게 됩니다. 40대 되면 멋있지만 너 약간 찌질한 거나 알아 이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누구나 찌질한 부분이 있는 거고 여자고 남자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고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치근하고 사랑해주면서 사는 것이 부부인데 더 남성성을 세워줄 수 있는 여성을 찾거나 나의 여성성을 더 존중하고 고마워해주는 그런 남성에게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이런 형태로 바람이 외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면 익숙해진다고 했잖아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섹스리스 부부가 많아요? 상담 오시는 분들의 80% 이상은 섹스리스입니다. 섹스리스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섹스리스라는 거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을 해도 섹스리스고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하면 섹스리스인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섹스를 두세 번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분에게 원하지 않게 돼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져요. 나를 원하지 않는다, 내 배우자가. 날 여자를 보지 않고 여성으로 보지 않고 남성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을 때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유를 한다든지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아예 성욕을 떨어뜨리고 산다든지 아예 잊어버리고 산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런 경우 왜 저한테 외도 불리운 부부들이 많을까요? 섹스리스 부분들은 외도로 갈 확률이 높다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나 성격 차이를 하는 것을 겪게 되는데 제가 상담을 오래 해보니까 성격 차이를 통해서 정서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육체적으로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다 보면 정서적으로 더 거리가 생기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부부간의 외도라든지 여러 가지 트러블이 더 강해지고 다툼도 잦아지고 그게 전체적인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상담하신 분 중에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안 맺었던 분은 얼마나 오래 안 맺었어요? 제가 최장은 18년을 봤던 것 같아요. 아이가 18세였으니까 아 그럼 낳자마자 아예? 아예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90% 이상은 이혼을 안 하고 화합을 해서 가세요. 저는 이혼을 반대하는 부부 상담사입니다. 이혼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저는 가정이 나라의 근간이라는 말을 믿어요. 가정이 바로 설 때 그 집 아이들이 그 가정의 아이들이 행복할 때 우리 사회가 온전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가정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 소중한 가정을 쉽게 깨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갈등의 고리만 풀어내면 얼마든지 함께 사랑하고 화합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을 밟고 그늘 없이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싸움이 일어났을 때 현명하게 잘 싸우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있죠. 일단 부부 싸움이 막 일어나면 이 순간은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추자. 너무 올라왔을 때는 딱 일단 우리가 너무 흥분했어. 우리 30분 있다가 최대 2시간 정도 있다가 우리 얘기하자. 이게 돼야 되고요. 이제 빨리 풀리는 사람 늦게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늦게 풀리는 사람 위주로 따라가셔야 돼요. 늦게 풀리는 사람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근데 이 빨리 풀러야 되는 사람이 그걸 못 견뎌서 자꾸 체근을 해서 크게 싸움이 되는 건데 꿀떡하고 삼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거는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쫙 스톱을 하고 우리가 조금 잠시 떨어져 있다가 이성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을 때 만나자. 라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순간에 흥분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처음을 이어가라고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성적인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성적이지 않을 때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듣는 상대는 그걸 진심으로 여기고 거기에 또 다른 이성적이지 않은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만 갖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여성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20년 전 꼭 갖고 와요. 내가 애 낳을 때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때 내 옆에 없었지?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당신 어머니가 나 시집 올 때 반대했지? 시집 온 지 30년 지났는데 그 반대한 얘기 지금도 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만약에 반찬 갖고 싸웠으면 반찬 문제 아이들 갖고 싸웠으면 아이들 문제만 그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둘이 그렇게 싸워도 어떤 육체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이 잘 맞으면 되는데 이걸 견뎌내매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부분도 맞지 않고 정서적인 어떤 감정의 깊이도 깊지 않아요. 그럼 깨지는 거죠. 어떤 말 때문에 주로 싸움이 일어나나요? 부부 사이에? 너 항상 이런 식이야. 이게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문제 갖고 제가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넌 항상 이런 식이야. 너는 안 돼. 이런 얘기. 가능성을 제한하는 그런 말이에요? 제한하고 항상 그래왔던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단어들. 너 때문에 이렇게 돈을 못 모았다든지 명문대를 나오시고 굉장히 큰 회사에 이사로 계시는 분인데도 아내분이 당신 버는 돈 갖고 우리 애들을 공부 못 시킨다는 거죠. 양육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당신이 많이 못 벌어와서 내가 애들 공부시키는 게 충분하지 않다. 내가 공부시키는 수준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국제고를 보내고 대치동에 어떤 학원에 레슨에 그러니까 하이 레벨 교육을 시키시고 싶은 아내의 욕구와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사실 상대적인 건데 그렇죠. 천만 원씩 벌어오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사실은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안 쓰려고 하면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 본인이 자라왔던 양육 환경하고 연관을 지어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걸 못했다라는 어떤 억울함, 불안 그리고 어릴 적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그 내면 아이를 찾아서 그분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내 부모로부터 얻지 못했던 걸 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나의 구원자가 돼서 내 모든 걸 충족시켜야 된다는 보상 심리를 좀 없애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요. 배우자한테 충족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족하려고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핍 때 부분들이요. 남편분이 성관계를 잘 못해서 바람을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내와 속궁합이 안 맞아서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결핍들을 상대에서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충족되지 못했던 걸 그 결핍들을 결혼에서도 미충족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결핍이 느껴지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적다고 느끼는 것도 돈에 맞게 올바른 소비를 하면 적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같이 함께 벌고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어릴 적에 부족했던 그 모습을 항상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있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족되고 만족할 수 없는 마음가짐이 있는 상태에서 이 구원자가 돼야 됐던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핍에 따른 외도지 상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꼭 다른 사람한테 채우려고 노력한다? 이거는 좀 적은 퍼센트일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뭘 잘 못해줬기 때문에 내가 외도를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인한테 결핍이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결핍에 의해서 바람을 피는데 이게 관계 속에 그런 문제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관계 속에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이걸 건강하게 풀려고 선택하지 않고 외도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본인에게 가장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벌어오는 돈이 부족한 이유는 너가 결핍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또 싸우게 되잖아요. 현명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가 지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너무나 과하게 아이들한테 돈을 쓰고 있고 이게 너의 보상 심리하고 연관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소리하네 이러겠죠?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말고요. 어쨌거나 내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내의 결핍을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의 결핍을 스스로 깨우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싸움이 되고요. 전문가 개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너의 결핍 때문에 네가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남자분들 보면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아. 서로 잘 지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 여성분들. 진심인가요? 진심이 아니죠. 그래서 솔루션들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갖게 해결을 해드리면 관계를 갖고 오셔서 되게 기뻐하시죠. 스킨십은 좋으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관계를 안 하는 부부들 중에서 성적 취향이 다르다거나 이래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있습니다. 남편분이 굉장히 심한 새디즘을 갖고 계세요. 새디스트인데 새디스트는 때리는 걸 만족하는 거 마저이는 맞는 거 맞는 입장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아내를 너무 거칠게 다루고 때리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분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딴 여자하고 관계를 갖지만 이혼은 안 하고 싶다는 남편이 있다고 그런 상담을 해오셨어요. 너를 사랑은 하지만 육체적으로 너한테 그럴 수가 없어서 나는 형매매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합리하죠. 너무 지나친 새디즘은 학대잖아요. 학대 수준까지 가는 새디즘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남성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내가 송나무같이 누워만 있다. 그거를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리액션이 없고 내가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침대 위에서라도.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소통에서도 공감이 중요하듯이 그 리액션이 공감이잖아요. 그게 없을 때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관계를 막 하는 중에 천장에 거무질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저한테 일러고 가시더라고요.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되게 속상하시는 거죠. 부부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서로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너 이번에 이거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른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재자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싸움의 강도가 달라지고 위로가 되고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제3의 중재자가 없이 둘이서만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고 부정적 순환의 고리가 돌아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은 부정적인 순환의 고리가 어디서 풀려야 되는지를 둘이서는 못 찾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커플 사이의 역동을 바라보고서 그 역동 안에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둘이서는 객관적이 되기 힘들잖아요. 내가 우선이고 내가 옳고 이런 관점으로 어떻게 그 부정적인 순환의 고리를 찾겠어요? 데이터가 자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빅데이터가 만연한 사회에서 데이터를 하나만 갖고서 상대를 하니까 얼마나 속 좁은 대화가 되고 다툼이 되겠습니까? 불륜 외도 이쪽으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이런 거 있을까요? 비디님 맞춰보세요. 생각보다 쉬워요. 모텔? 모텔이 당연히 많이 일어나죠. 모텔을 가니까 회사입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 회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동호회, 동창회, 오픈 채팅방, 배드민턴, 동네 모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불륜이 무서워서 아내나 남편을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동물원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인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 날 사람은 어차피 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라는 이런 확신이 들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행동이 좀 현명한 행동일까요? 일단은 포커페이스 하셔야죠. 그 증거를 다 잡을 때까지. 왜냐면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불륜하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호텔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뭐라 그러냐. 잠깐 사업상 얘기하러 들어갔다 왔다. 증거가 없다 이건가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 방안까지 뛰어들어가지 못하니까 호텔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내가 너랑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러 모텔을 들어갔다고 하는 게 일 수도 있었어요. 실제 상담 중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배우자분이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근데 그 배우자분은 실제로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어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아니 관계를 하신 게 분명한데 배우자분을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잘못했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형관계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러 모텔을 들어가셨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한국말인가요? 한국말인데 참 어렵죠. 흔히 알고 있는 사무실이나 동호회 그거 말고 상담했던 것 중에 이건 진짜 생각하지도 못하겠다. 그런 장소 있나요? 유치원 선생님하고. 유치원 아기 아빠랑 외도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동 옆동의 아기 엄마와 외도를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시간이 날 때는 가끔 아기를 데려다 주고. 유치원 버스를 태우고. 픽업을 해오는데 같이. 집 데려다 주는 아기 엄마랑 바람이 나서 너무 힘들어 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동네에다 얘기하기도 너무 어렵고. 부끄럽잖아요. 애들도 어린데 동네에 소문이 날까 봐 두렵고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겨워 하셨던 사연이 생각납니다. 그리고요. 목사님과 바람이 나는 케이스도 꽤 많고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가정이 있는 분이셨죠. 인터넷 치면 나오는 큰 교회. 굉장히 큰 교회. 아내와 10년 이상 외도를 하고 있어서 증거를 잡기 위해 저한테 오셨던 둘째 애가 목사님 애가 아닐까 고민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바람피는 행위에 중독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의도적으로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요. 의식적으로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핀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매매일 경우 그렇죠. 계획적으로 계획하고 언제 몰래 갔다 와야 되겠다 검색하고도 했지만. 바람은 갑작스럽게 사고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남녀가 섞이다 보니까 요즘에 바람이나 외도가 많아지는 이유도 사회생활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생활도 굉장히 당연시되고.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여자는 주부 남자는 일 이랬는데 요즘에는 다 같이 일하는 사회니까. 그렇죠. 그래도 여성의 비율이 좀 적긴 하지만. 어쨌건 예전에는 남성들의 바람이 더 많았다면 9대 1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5대 5의 비율이거든요. 반반이란 말이에요. 남성의 바람이나 여성의 바람이나. 기혼자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한 번 만나고 밥 한 번 먹는 거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게 나빠? 이렇게 말들을 하세요. 커피 한 번 먹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러면 술 먹고 그러다 보면 술과 밤과 남녀가 있는 한 친구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호텔을 가게 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한 번 가졌을 때 아쉬워서 한 번 더 하게 되거나 또는 너무 만족해서 한 번 더 하게 되거나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처음엔 죄책감을 느끼지만 즐겁다 보니까 자꾸 나에 대한 보상이야. 집에다가 알리지만 않으면 돼. 모르게만 하면 돼. 그걸 집에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못하는 사람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른 이성과 있는 게 훨씬 행복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자꾸 짜증을 내요.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갑자기 잘해주는 것도 바람의 징후예요. 갑자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안 사오던 꽃을 사오고 이거 이상한 겁니다. 갑자기 다이아반지 사다 주고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짜증 내는 것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 비교되니까. 비교되니까. 사람을 새롭게 만나면 그 사람을 더 좋게 보는 게 있잖아요. 뉴페이스. 처음 본 여자. 처음 본 남자 좋죠. 나한테 친절한 남자. 이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죄책감도 없어지고 합리화가 되고. 이 즐거움을 놓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자꾸 자꾸 나오니까 이 도파민이 나오는 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의 과정은 거의 다 비슷해요. 처음엔 그냥 도박도. 한 번 해보는 게 뭐다 아빠 경험인데. 한 번 하고 나면 거기서 오는 짜릿한 것 때문에 한 번 더 하게 되고. 돈을 따서 더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만나면 나 미팅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제가 보면 선을 지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선을 허물이 트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게 되더라도 만나는 시간을 낮 시간으로 한다든지. 술은 먹지 않는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급작스럽게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조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내가 의지가 확고해야 됩니다. 내 삶에 바람이나 외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틈을 주거나 틈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나 말을 하지 않겠다. 플로팅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끼 있다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플로팅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 있어요. 어깨를 툭 친다든지. 한 번 이렇게 만진다든지. 아니면 말을 계속해서 예쁘세요라든지. 이런 말하지 않아도. 예쁜 거는 맞죠. 맞아도 거기다 대고 예쁘세요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쓸데없는 칭찬을 많이 한다든가. 칭찬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칭찬은 그걸로도 춤추게 한다는데. 굳이 춤추게 안 해도 되는 여자나 남자한테 춤추게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나는 안 들키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00%예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래요. 난 안 들키면 돼. 라고 생각해서. 들켜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들킬 줄 알고 하다가. 알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 집에서 대접받을 수 없고. 남편으로 아내로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들켜서 여기 끌려오시잖아요. 헛금을 꿨구나. 오셔가지고 다들 그래요. 난 안 들킬 줄 알았어요. 라고 다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어떻게 안 들킵니까. 안 들킬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남자들이 더 많이 걸려요. 여자들보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여자들은 멀티가 돼요. 집안일하고 일하면서도 남편한테 딱 포커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남편을 살펴요. 남자들은 일하면 일만 해요. 그래서 내 아내는 내가 남편이니까 괜찮아요. 그럴 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전화해서 상담을 할 때 제가 아내분이 바람이 난 것 같으면 더 안 믿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믿는 게 아니라 본인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그럴 리 없어요. 가 더 많아요. 그럴 거면 왜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바람이 아니니까 아내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한테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상관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텐데요. 유부남인지 미혼인지 이혼남인지 애가 있는지 없는지 직업은 뭔지 어디에 사는지. 경제적 여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설계를 해서 솔루션이 나갈 수 있는데 바람은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하시면서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말을 안 들으시면 제가 솔루션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뭐 한 3개월 지나면 다시 전화 오세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다고 밖에서 남자가 살고 있다고. 바람을 피울 만한 상황이 딱 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유혹이 없는 삶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누구나 유혹에 맞닥뜨리는데 그게 다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정말 나만 사랑해주고 내가 제일 예뻐 보여야 되고. 제일 예쁜 여자는 아니죠. 와이프가 당연히. 제일 예쁜 여자는 항상 새롭게 또 갱신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걸 선택하는 순간 내 소중한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피디님 말 들어 난 안 걸리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괜찮아. 요만큼인데 뭐 해서 10cm 간 게 가정에서 저만치 멀리 떨어져 버리는 진짜 망망다이로 떠나버리는 실패된 가정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우울증에 조울증에 특장애가 온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아빠의 외도로 엄마의 외도로 불안장애가 온 경우도 많고요. 갑자기 세상이 엄마 아빠 이 두 쪽이 있는데 한쪽이 사라져버리니까 아이들의 불안감이 너무 높아지다 보면 틱이 오거나 불안장애가 오거나 충동조절 장애가 오거나 ADHD 과잉행동장애가 오거나 이러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것까지 겪을 수 있고 정말 급기야는 조현병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내 아이들, 내 가정, 소중한 가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의 즐거움 조금만 즐기면 된다. 나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생각은 걷어 치우시고요. 부인에 대한 보상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걸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부부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럼요.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님도 실망하고 정말 믿었던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 외도를 했다고 했을 때 사위나 며느리한테 엄청 미안해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시어머니들은 아들 펼 드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죄송하지만. 야, 네가 오죽했으면 내 아들이 그랬겠니? 내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60, 70%는 되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그거는 섞어서라도 밖으로 굽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다들 쉬쉬하고 넘어가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참고 살고 이랬지만 요즘에는 너무 투명하잖아요. 이런 불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 정보가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2030 세대들이 이런 거 보고 나는 결혼 안 할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가슴이 아파요. 저는 결혼을 좋아하는 상담사거든요. 결혼하신 분들이 있고 연애하는 분들이 있어야 제가 먹고 사는 반도 있지만 솔직하시네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내 편이 생긴다는 거는 살아보니 내 편이 아니어서 그렇죠. 살다 보니 내 편이 아닌 거죠. 그렇긴 한데 거기 태어나는 아이들도 축복이고 그 아이들로 인해 얻는 기쁨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내 세상이 지각변동을 일으켜요. 내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천아이 낳고서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전혀 모르다가 나 얘를 낳으려고 이 세상에 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정도로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행복한 게 내 아이고 내 가정인데 그걸 이루고 싶지 않은 게 기성세대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행복한 부부를 좀 많이 만들어서 결혼이 좀 좋은 거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려드리고 싶어 어떤 쇼츠를 보니까 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질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하세요? 어떤 점이 행복하세요? 가 바른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백 프로 공감합니다. 아이들은 기쁨을 주는 존재거든요. 어쨌거나 꼭 결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한마디 해 주시자면. 결혼이라는 거는 결코 쉬운 건 아닌 게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나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온 사람하고 함께 산다는 거는 정말 물음표거든요. 왜 저럴까 이거의 연속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 나하고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고.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것도 너무 당연해서 그럴 수 있어라고 받아들이면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배우자의 태도에 있어서 유연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서로 대해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태도, 자세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달라도 괜찮고 그럴 수 있어. 이 생각이 여러분을 좀 자유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세포 언니. 주식회사 리어그저 한재원 대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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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